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근데... 조용하네요! 지금 아마 동네 한 바퀴 마시러 갔을 거예요 이제 나타날 때가 됐는데 왔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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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 거예요? 네! 쫌! 옳지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지수면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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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온으로 Surviv najwię 안뇽 애기들을 엄청 좋아해요 애기들을 엄청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키우던 집에서 아기들이랑 같이 지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지었어요. 쿠키라고요. 쿠키? 갈색이 쿠키 같아요. 근데 쿠키가 자꾸 지소가지고 엄마는 부담하다고 해가지고. 그리고 저희도 부담해요. 제멋은 살 부딪히면 큰일 날 거고. 어떤 데요? 네. 이 안으로 들어가봐요. 어차피 저녁에 마감하고 하나도 없으니까. 일단은 두고 가면은 쿠키 이리와. 들어와 이제. 쿠키 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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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학생학장실. 마이크로칩은 한 아이는 아니고 중소수는 한 아이고 그러네요 짜장면 면을 하고싶어요 미용샵같은 곳에 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쿠키 주인 보신 분 있어요? 이 친구는 잘못 본 거 같아요 공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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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야 너 왜 여깄어? 우리 앞집에 강아지거든요. 이거까지 아세요? 네, 지난번에 잃어버렸거든요, 지난주에. 진짜요? 1.5kg 정도. 제주님과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 들어가도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스페스 동물농장에서 나왔는데. 강아지 혹시 최근에 한 마리 잃어버리셨다고 들어서. 혹시 강아지 이렇게 생긴 건가요? 저번에? 맞네. 오늘 날 모욕하다가 없어졌어, 걔가. 집에 와보니까 없어. 찾아다녀도 못찾았지. 돌아다녀도 없으니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잠자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할머니론 잘 살자. 알았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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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